원주시 명륜동 향교마을이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됩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비 30억을 포함해 43억 원이 투입돼 안심 골목길 조성, 도시가스 공급, 빈집 리모델링,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의 작업이 진행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향교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모여 살면서 형성된 향교마을은 7,80년대 지어진 무허가 주택들이 자리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